첫 번째! 제목 가수라고? 제목을 말하고 그죠? 자! 태현! 페스티발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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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엄정화 페스티 발 입니까? 벌 입니까? 이거는 중요해요 왜냐면 한글로 쓰여진 대로 저희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페스티발 바로 본다 바로 본다 바로 물어보래 페스티발 페스티벌 엄정화?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발이 쫄았어, 발이 쫄았어. 발인 줄 알았는데. 좋다. 좋다. 정답. 뭐야, 이거 아니잖아. 정답. 성공. 잘 익었어. 안 먹으면 안 될 거야. 치즈케잌 너무 맛있죠? 탱구는 유럽여행에 푹 빠졌습니다. 지금 탱구는 유럽여행에 푹 빠졌어요. 자, 여러분들도 꼭 치즈케잌 먹기 바래요. 무슨 케잌? 치즈케잌. 두 번째 초석 나라입니다. 잘 보세요. 조금 긴 걸로 가요. 길다고? 영어입니까? 저요. 이현이. 내가 제일 잘나가 to anyone. 천점입니다. 익명이다, 익명이야. 진짜 제대로 놀겠다, 이현이. 노래도 가능하고 댄스도 가능합니다. 원하는 거. 그러면 이거 핸즈프리를 붙여주시기. 핸즈프리 붙여달라고요? 핸즈프리 오랜만이야. 핸즈프리. 둘 다 할게. 둘 다? 둘 다 갑니다, 둘 다 가요. 오케이, 자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형부는 참 쉬 있고. 너나 비트. 라이브, 라이브. 분류모, 분류모. 세왓. 오, 뭐야, 뭐야. 세왓. 오, 뭐야, 뭐야. 세왓. 오, 뭐야, 뭐야. 내가 제일 잘나가. 오, 호, 호. 내가 제일 잘나가. 오, 호. 내가 제일 잘나가. 오, 호. 호. 내가 제일 잘나가. 뭘. 너 왜 이러지? 오, 나 노래 잘하네. 네가 주장아 넌 뒤를 따라오지만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 뛰어다녀 아는데 던디면 감당 못해 하하 제발 누가 날 조금만 네가 제일 잘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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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주잖아 짠아 옳라잇 무서워요 무서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거 안 시키고 뭐 했어 아니 근데 왜 뭐야 짱이야 땀 한 방으로 안 흘려 보여주세요 두꺼비 두꺼비 아 키 도깨비불 에스파 예아 야 숙소 싱 엉 히로야!